와우 헤르시 오늘 오버룩에 멋진 의상을 입고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 끝부터 봐주시죠 무서운 집중력과 빠른 두뇌 회전으로 사건의 핵심적인 단서를 찾아낸다는 헤르시입니다 정면 오른쪽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선 오른쪽 끝까지 역시 표정 부자 포즈 부자입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보라트도 한번 해볼까요? 헤르시? 아 좋습니다 그 상태로 오른쪽 끝 정면 서서히 그리고 왼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사단의 모습 보여주시죠 자 와우 헤르시가 모든 걸 추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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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